오늘이 7월 2일 아닌가? 오늘이 7월 2일 아닌가? 7월 3일이니까 오늘 먹고 5일까지니까 모레 먹고 이틀 뒤에? 아 어차피 반개씩 밖에 못먹으니까 7월 7일까지니까 7월 7일 아무 때나 먹어보래요 편의점 3군데나 돌아갔다 감사합니다 9월 7일까지 8월 7일까지 해바라기에요 누가 뭐래도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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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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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색이었으면 더 이뻐 애프에 치즈 녹을만큼만 구워줄게요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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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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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독자 못듭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알겠어? 그게 먹고 싶더라구 그 생각 나 이거 생각나서 기밥 중국 랍볶이 다행이다 죽건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물레온 손님 튀김 내게 여기 이 랍붓이에 깨를 뿌려줘야 된다고 김천살 무슨 감자는? 짭짭감자 아 야 이거는 맥주 한잔 해야지 잘 참았네 내가 약 안 먹고 버텼잖아 색깔도 김밥차국 스타일 장난 없어? 알지 이건 또 이렇게 파랑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 민아 맛있어? 심지어 맛도 비슷해 진짜? 느낌이 그 느낌이야 그치? 맛있어 근데 삶은 감자맛을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 음 맨날 요리로 먹다가 스윙크 맛있어 근데 굴소스 넣었어 hmm 그 감칠맛이 있지 맛있어 진짜 그 느낌이 안타니까 이렇게 파먹기 좋잖아 저는 그래 그래서 소스를 떡볶이 해먹었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좀 시원해 숙 늘어난 댁이예 오호 칫 새우 단단해서 좋아요 짜잔 여기서 먹어야죠 이거 마켓걸리 같지만 쑥 배송 새벽 배송 시킨거 쑥 배송이랑 이거랑 둘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다시 얘를 밖에다 내놔야돼 갓자리랑 먹을 수육 평이 되게 좋더라구요 근데 오빠가 양장피 가끔 먹는거 좋아하거든요 3개 담아봤어요 이번엔 애플수박 2개 하나는 집에서 먹고 하나는 주말에 친구들 만날 때 가져가죠 1개의 애플 초콜릿 4번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4번 조만간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먹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먹겠습니다 cog-2 iquiC 닭곧 간장 젤리 닭곧 2 2 2 2 2 2 2 2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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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짜리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치킨텐더랑 베이컨 사과ах 베이컨 4번 ?? ea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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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반대로 잘랐어요 딱이네 그래도 으 으 으 떨려 내 마음같아 초점이 안잡혀 캣글라스 키우고 있어요 캔을 따서 이틀 됐는데 조금 올라왔어요 그쵸 원래 이게 평평했거든요 살짝 일주일 뒤면 다 자란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떡살이 개인적으로 추가 일단 얘를 1분간 데쳐줄게요 찬물에 한 번 헹궈줄게요 삐 삐 삐 삐 삐 끓인 육아 3분 30초 으 아 으 으 팽이버섯 뜨거우! 잘 먹겠습니다 찐해 짠 계란찜 넘치는 건데 어? 잘 먹었어 요즘에 그 많던 찜닭찜들 다 어디 갔냐? 디저트 뭐라고 해야 돼? 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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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shedrelle 묵직묵직묵직묵직묵직무뷈드 위장 고정 천력 보쟴 소 Ai 연어는 참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도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우산 앞다리랑 삼겹살 골고루 골고루 된장 된장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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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먹고 싶을수록 오래 삶으면 돼요. 잘 맞네요. 길이도 딱 남는 것 같아. 살짝 남.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한 번 해볼게요. 안되면 망하는 날. 재워줄게요. 재료만 넣어도 이렇게 빠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금을 안 넣더라고요. 물이 완전 흥분해졌어. 물 버리고 짜줄게. 짠. 키친타월로. 다른 것도, 두꺼운 것도. 다진마늘. 또 되고. 스프 둘 다 넣어도 되고. 다진마늘. 이게게 meat looks better. 너무 익었네. 으악! 허억! 너무 익었네. 찍은 김을 오지 마. 홈런 czas. 채소pre Bit. tangible and으로72. 얼었나? 1, 2, 1 2, 3, 2, 1 3, 4, 1 3, 4, 5, 6, 7, 8, 8, 9, 9, 10 3, 4, 5, 10 짠 꽤 잘 돼서 제가 또 하면서 쓱 들어가는 자 다시 한 번 썰기 썰기 멜론 겉절이 멜론 뚝박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갈 fiscal 다 다 다 다 Hoch 머리나 모레 먹을게요 미나리 여기다 송송송 썰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청주 냄새 나 미나리 냄새 나? 청주 냄새 나 그치? 소레논이 있지만 잎새주를 못 찾았습니다 짠 아 진짜 별론데 난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난 달아 뭔가 고수워 끝맛이 막걸리, 식빵 맛 나는 거 있잖아 그런 맛이야 근데 그거가 조금 더 달아 나쁘지 않아 매운 거에 먹으면 괜찮겠다 단맛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진진 합법 ег이 타르 시클 비벼 우주 서너스 맛있다 맛있어 아메뉴 디저특 어떻게 이렇게 꼬독꼬독하게 해? 물엿이랑 소금에 절이면 되는데 물엿 없어서 올리고당에 절였는데 되더라? 오빠는 안 와? 아 너무 달아 고기 너무 깔기 싫어 못하게 젓가락질을 잘 먹었어 하나를 사이좋게 빨리 찍고도 조금만까지 먹어볼게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필요없죠? 호요 박심이에요 버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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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줬어요 호요도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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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워줄게요 닭다리 볶음 distintos 샀얼 맛있을 뺄다가 소금 개도 할 것 같은데 하나만 유지 계란 잘 익고 있죠? 얘를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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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뒤져리면 안 되는데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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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기름이 빠지니까 닭기름이 빠지니까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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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더 구워줄게요 짜란 짠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자태가 곱냐? 코팅식! 하나, 둘, 셋. 우와. 되게 잘 익고 되게 촉촉해. 고마워. 이름이랑. 제발, 제발, 제발. 어, 됐다. 족조비 잡히는 거 맞아?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게 근본이야. 오, 파프리카 엄청 달아. 미쳤네. 음. 맛은 맛있어. 감자 엄청 잘 났어. 아니, 향도. 요즈말이. 그것 때문인가? 응. 파프리카 맛이 되게 고급. 콤마콤 너무 깨끗하니까. 조금 익혀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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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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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넣어줄게요. 영이나물. 소침개. 김치. 미니. 쌈장. 미니소바. 핫식사는. 미니 맥주. 혹시 몰라서. 0.00으로. 0.01으로 허용할 수. 아이스팩. 아이스팩. 챙겼는데 작은 것도 하나 챙겨요. 더우면 안 되니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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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악. 더우면 안 빠져나가. 더우아악. 뭐하지. 허경영. 하늘구. 네. 예약이 나고 와서. 불안하다. 아니야. 지금 차가 별로 없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아악. 오아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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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평상 성인폴장이 저쪽인가? 눈치 깊게 인상국에서 좋은 여기 이렇게 중형평상 수영과 달라 2층도 있어요 여기가 어린이 수영장 대형층 성인 안에 무슨 동그러운 것 같아 오빠 이게 대형이에요 대형은 크고 우리는 중형 105번 부터 중형인데 105번은 이렇게 창이 없어요 옆으로만 있어서 가려져 있어요 오빙지 못해 배게도 챙겨줬어요 정리를 만들고 꺼내줍니다 오후, 카레, 마늘, 고춧가루 오! 맛있다! 전자, 소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당면이 매워지지아 고주먹이 스테인리 탈출 문어 промaz안 식품 살 골 Zac 사과물 세트 저게 Will 주소 있는데 우측으로가 샤워실 탈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좌측으로도 있는데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굳이 물놀이 수영석 앞에 안 해도 되니까 놀 땐 놀고 쉴 땐 여기서 편히 쉬는 거지. 근데 여기보다는 여긴 이렇게 주차해가지고 집 내리시거든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여긴 이렇게 앞뒤로 있으니까 저기는 혼잔데 세팅! 잘 준비 완료!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거 공으로 해야 되나?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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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켜니까 안 되냐? 카메라 끌 때는 잘 했는데 뭐 이게? 터지면 책임지 않습니다! 발 엄청 쎈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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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얇아가지고 빡! 오! 이거 뭐야? 이렇게 안 썰고 그렇게 쏘는가? 와 엄청 단대! 아삭하지가 않아! 어떤 느낌? 질긴 느낌? 식감이 되게 특이하지? 되게 단데 아삭하지가 않네? 스팸 수박이 좀 맛있네. 특이하다. 이렇게 먹어. 식 다 뺐어. 오!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이게 봐. 딱! 조금 더 맛있게 먹었을 때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청양고추를 먹었다 자막을 준비했다 오늘은 청양고추를 먹으러 왔어요 저는 청양고추를 먹으러 왔어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상상하러 왔어요 저는 청양고추를 먹어서 아직 안 먹었을때 많이 먹었을때 그러면서 영상이 안나오르더라구요 이게 진짜 맛있다 enschwagl 여기 있는 콧물이 맞붙이고 여기 있는 콧물이 많으면 거짓말을 하는 공간이 많아 겉절한 식물이 그냥 좋으시더라구요 우리 곁을 먹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곁을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 곁이 곁을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하는 중 고사리 손들마저 그냥 확실히 양옹하라고 바로 한창 확확하네 먹을뿐이니까 중심으로 고사리 손들마저 야채아 이쁘지 계속 가고 있어서 터짐이 남은 몰래 대기차 내가 해줘야해요 나의zech 이쁘지 그래 이모도 주면 안돼요? 안되요 도배가 줄게 이모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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